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리입니다 슬라이스를 길게 16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벌써 여기는 와인딩이 다 끝난 거예요 우측에 이제 우측하고 좌측만 하면 되는데 고객님이 요렇게 넘어가시니까 여기보다는 이쪽 좌측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세 파트로만 나눠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아이롱 펌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마의 꽃은 아이롱 어때요? 그저 맛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우리 중년들도 꽃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여기에 마무리 재료는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있죠?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열면 향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에다가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옷 얘는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네 요렇게 컬이 더 억셔리하게 예쁘게 생기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 친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가져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catch up 막 Ins, ements 요